빛의 생명나무는 빛의 일꾼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단체입니다. 준비된 빛의 일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삶과 욕망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삶의 불합리한 모습들을 매 순간순간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왜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인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지 하늘은 뭐하고 있는지 신은 뭐하고 있는지 분통이 터지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의 자유의지와는 무관하게 불합리한 모순 속에 내 던져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평등하게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의 자유의지와는 무관하게 부조리한 환경 속에서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존적 존재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의식 수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불합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불평등한 세상을 보면서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고 사회를 탓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세상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끼리는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을 세상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고 정의가 사라진듯이 보이고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분명 나보다 더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보다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보다 그들은 더 잘 살고 있는지 알 수도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모든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류 스스로가 창조해낸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늘이 계획한 것이며 하늘이 설계한 것이며 하늘이 인류 영혼의 진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펼쳐놓은 것입니다. 불합리하게 보이고 모순되게 보이는 것은 연극을 위한 무대의 설정인 것입니다. 영혼들이 물질 체험을 위한 실험실이며 영혼들이 진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3차원 우주 학교로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배우들이 지구 행성에 초청되었으며 250만 년 전에 지구 영단에 입식되었습니다. 하늘에 의해 모든 것이 준비되고 계획된 사건들이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한편의 흥미진진한 연극 무대인 것입니다. 시나리오라는 하늘의 계획이 있었으며 지구라는 연극 무대가 있었으며 주연 배우인 당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조연 배우인 당신의 주변 인물들이 있으며 엑스트라 배우인 수많은 단역 배우들이 스쳐가는 인연으로 오고 갔습니다. 주인공인 당신을 위해 식물들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었으며 동물들은 자신의 살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되고 계획되고 시뮬레이션된 시나리오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구 행성에서 상영된 드라마는 하늘의 완전한 통제 속에서 진행되는 완성도 높은 한편의 우주 드라마입니다. 인류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지구 행성의 250만 년의 역사는 하늘과 인간의 공동 작품인 것입니다. 삶의 모순과 사회의 모순 인간 욕망의 모순과 인간의 제도와 문명을 모순되게 프로그램한 주체는 하늘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모순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부조리한 욕망 속에서 사랑을 찾는 과정이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영혼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우주학교의 프로그램 과정입니다. 기억의 망각 속에서 자신을 찾고 내면에 있는 신성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하늘은 우리 가족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으며 하늘은 사원이나 사찰을 통해 섬김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하늘은 어느 한 민족의 중흥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오직 하늘의 길을 스스로 정하고 그 길을 갈 뿐입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무수는 하늘이 만들고 제공한 것이기에 하늘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나 제도의 모순의 해결의 방식인 정의의 방식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닌 적이 지구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세상은 늘 모순 덩어리였으며 세상은 늘 부조리하고 불합리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모순과 사회의 모든 모순의 근원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모든 악의 근원이며 하늘은 모든 선의 근원입니다. 하늘은 인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지구 행성에 펼쳐놓은 모순들은 대우주가 진화하는 동안 발생한 우주의 카르마들입니다. 대우주의 일곱 번째 대주기를 열기 위해 대우주의 진화하는 동안 생긴 모든 카르마들을 지구 행성의 물질 매트릭스에 펼쳐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계획이었으며 모든 음모론의 배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힘든 배역을 위해 250만 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영혼의 진화를 위해 설치해놓은 지구 행성은 3차원 물질문명의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늘에 의해 설치된 지구 행성의 물질 매트릭스들이 하늘에 의해 철거될 예정입니다. 지구 행성은 창조조의 의지와 계획에 의해 대우주가 여섯 번째 주기를 진화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문제들과 카르마들을 지구 행성에 집결시켜 해결점을 찾으려는 실험 행성과 종자 행성으로서 준비되고 계획된 행성이었습니다. 지구 행성은 다른 3차원 물질 행성에 비해 12배 이상 어둠이 강한 행성이었으며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데 난이도가 매우 높은 어둠의 행성이었습니다.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일하는 방식이며 우주가 진화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긴 영혼의 여행 과정에서 잠시 지구라는 간이역에 들려 지구 행성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행하며 체험하며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지구 행성이 물질 학교가 폐쇄되면 지구 태양계에서는 금성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금성은 지구 행성보다 난이도가 쉬울 것이며 물질의 매트릭스 역시 촘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짙은 어둠의 행성에서 가장 밝은 빛을 체험한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구 행성의 250만 년 동안 성장하였으며 진화하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전체의식 속으로 함께할 타임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정신문명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구 행성을 떠날 영혼들과 지구 행성에 남게 될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잘못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다른 은하나 다른 행성에서 영원히 진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 속에서 늘 함께하세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잠시 지구라는 행성에서 영혼의 여행을 끝내고 자신의 영혼의 진화에 맞는 행성에서 당신의 영혼의 진화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은하에 있던 당신이 어느 행성에 있던 당신은 우데카 팀장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구 행성에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며 그렇게 예정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우데카 제가 예정한 행성에서 참고하셨습니다. 예정한 행성에서 참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